안녕하세요. 포장떡을 2개를 시켰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엘장떡이도 많이 타라지지 않게 에어컨을 만들고 다진마다 엘장떡이 다진마다 엘장떡이도 많이 갔다 엘장떡이도 많이 갔다 엘장떡이도 많이 갔다 양쪽이 이렇게 누르면 열리거든 이쪽으로 이렇게 안쪽에 누르면 이렇게 닦이잖아 이 구멍에서 이쪽 구멍으로, 이 구멍으로 진공이 되는가? 주민아 잘 봐 방울이 하나 먹는 거야 응 방울이 있지? 그럼 이거 끝을 여기 딱 부딪힌 여기 벽 같은 게 있지? 응 여기다가 끝을 맞추고 뚜껑을 닫는 거야 봐봐 뚜껑을 닫고 이렇게 안쪽을 누르면 끝이야? 응 근데 여기 불이 켜져야 되는데 어깨 침 이렇게 주인공이 질공이 이걸 닫는 거야? 응 아니 공기를 다 빼내는 거야 여기서 밀봉은 밀봉이 닫는 거지 응 아 뜨거워 우와 우와 이거 뭐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야 국이 열을 가해 가지고 붙인거야 이건 그냥 이렇게 뜯는데 어떻게 뜯어 이건 꺼내보죠 꺼내보죠 한번 보여주자 뭐 먹어도 돼? 뭐 먹대 빵? 빵? 응 빵 먹어도 돼 잘 봐 썼던 거잖아 썼던 것도 되겠나 오 된다 딸기가 진공이 잡히면서 딸기가 뭉개지기 전에 아빠가 밀봉을 울면 안쪽으로 들고 밀봉을 할 수 있어 빨리 아직 안찍어야 되잖아 바로 세팅이 되네 열어봐 열대야 밑에 걸 눌러야 돼 열어봐 열어봐 몰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